안녕하세요. 뮤직포스 어쿠스틱 기타 리뷰어 서유성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마틴 커스텀샵 D4E 퍼플 마틴 플레임머틀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스펙을 설명드리기 전에 기타의 외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틴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모델인 만큼 케이스부터 남다른데요. 독특한 파란색 케이스 안에는 아름다운 외관의 기타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타의 스펙을 설명드리자면 상판에는 베어클루 엥겔만 스프루스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마틴 스탠다드 D4E 모델에는 시트카 스프루스가 사용이 되지만 이번 퍼플 마틴 같은 경우에는 스프루스 중에서도 무른 편인 엥겔만 스프루스가 적용이 되어 오버턴이 많아지고 화려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옛날의 루시어들은 베어클루나 스팔티드 같은 변형이 와서 다른 무늬가 생긴 목재들을 폐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만의 무늬가 매력이 있고 희소성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서 현대에 와서는 오히려 더욱 고가에 고려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 모델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축구판은 플레인 머틀이 적용되었습니다. 보라색 선 버스터가 아름답게 자리하고 있으며 넥과 헤드까지 적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머틀이 하는 목재 역시 마찬가지로 시원하면서도 청량한 음색을 가지고 있어 엥겔만 스프루스와의 공합이 뛰어납니다. 다른 마틴 모델들과는 차별점을 둔 목재 구성으로 인해 훨씬 풍부하면서도 화사한 느낌의 사운드로 스트럼은 물론 핑거링 연주에 최적화된 기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틴의 역사적인 바디 쉐입, 드레드넛 바디가 채택이 되었으며 브레이싱도 일반적인 엑스 브레이싱이 아닌 Forward Shifted X-Brace라는 사운드홀 쪽으로 엑스 브레이스가 가까워진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브레이스는 바디론닥 스프루스가 적용이 되었으며 여기에 스켈럽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디바디와 엥겔만 스프루스의 비교적 내린 사운드 반응성을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델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설계가 이루어진 모델인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틴에서 고수하고 있는 도브테일 넥주인트가 적용되어 울림을 극대화하였으며 여기에는 하이드 글루라는 전통적인 방식의 접촉지를 사용하여 울림 손실을 더욱 줄였다고 합니다. 본 모델의 스케일은 25.4인치이며 너트 너비는 44.5mm 하이프레스로 가면서도 넥폭의 변화가 거의 없는 하이퍼포먼스 테이퍼가 적용되어 훨씬 편하고 무리가 없는 연주가 가능합니다. 피니시는 글라스로 마감되었으며 마틴 D 사이 기반 상위 모델답게 흠잡을 곳 없는 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타 전반을 수놓은 화려한 자개 장식이 더 보이는데요. 기타의 탑 퍼플링 및 사운드홀 로제트의 아름다운 무늬의 아발론이 적용되었습니다. 브릿지는 에보니가 사용이 되었으며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꽃자개 장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카드에 있는 새 장식은 퍼플 마틴이라는 새의 모습입니다. 마틴 공장이 자리하고 있는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서식하고 있는 새인데 거기에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게 본 모델입니다. 지판에도 꽃과 퍼플 마틴의 모습을 자기로 담아내었습니다. 지판은 블랙 에보니가 적용되었습니다. 헤드 역시 에보니가 적용되었으며 헤드머신도 오픈기어를 사용해서 한층 더 고급스러운 모델에 걸맞는 외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인딩은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플라스틱이나 아이보로이트가 아닌 유러피안 메이플이 적용되어 아름다운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디는 물론 넥과 헤드까지 적용이 되어 있으며 이런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최고의 자재들을 사용한 부분에서 이 모델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모델인지 알 수 있습니다. 퍼플 마틴 모델은 전세계 100대 한정으로 저작되어 저희 뮤직포스에도 한 대밖에 없는 모델입니다. 사운드 샘플 들려드리겠습니다. 마틴 모델은 전세계 100대 한정으로 저작되었습니다. 마틴 모델은 전세계 100대 한정으로 저작되었습니다. 마틴 모델은 전세계 100대 한정으로 저작되어 마틴 모델은 전세계 100대 한정으로 저작되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